한국어의 생각 안녕하세요 샤입니다 자막이었습니다 Korea의 정보 안녕하십니까? 죄송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국에서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여행인데다가. 우리가 이탈리아를 가서 하룻밤만 즐길 수 있으라고 하룻밤만 즐길 수 있으라고 말한다라는 게. 이탈리아의 집에서 한 번도 슬픔. 이탈리아가 한 번도 슬리프. 플리즈, 원 데이 슬립, 예. I wanna, I wanna, I wanna... I wanna go to your home. You live in Italy? 진짜 이탈리아 사람은 정말 친하지 않으면 집에 들이잖아. 그럼, 잘 찍어줘. 뭐 찍어, 갑자기 그러면... 우리가 누군지? 잘 돼. 잘 돼. 왜 이렇게 움직일지, 갑자기. 휴지라, 그냥. 나이스 미치고. 진짜, 진짜. 잘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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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워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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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랑 사실 솔직하게 이탈리아 가서 내가 외국인 친구를 사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도 하면서 왔거든요. 언어가 통하지 못하면,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절대 방법이 없어. 소노 브라보아 라브라레 이비아티 나 설거지 잘해. 일 잘해. 라브로베레 라브로베레 나 일 잘해. 오스피타 알베로베 나만이라도 수용하죠. 알베로베 나만이라도?